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얼추 한 10년만에 도복을 입고 발차기도 해보고 품새도 해보고 정권 지르기도 해보고 뭐 등등등 해봤네요. 힘들다. 그걸 왜 찍었냐. 광고 쪽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나봐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도복 입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편집을 잘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10년만에 한거라서 많이 옛날 같지 않네요. 그래도 나름 나이 먹고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으로 외운 거라서 그런지 아직도 까먹지 않고 고 되네요. 아무튼 하 뭐냐 이게 힘드네요. 그래도 꾸준히 계속 웨이트하고 있으니까 껌이죠 뭐 아무튼 느낀 게 뭐냐면 뭐든지 하나라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라도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기본은 해야지 뭐라도 써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기회가 와서 이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 그래서 이거를 잘 편집을 해서 어 뭐 유용하게 더 활용해 봐야죠. 아무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결론은 뭐든지 한두 가지라도 기본 적인 특기를 있어야 된다. 요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면도를 했는데 수염자고 있네. 아무튼 진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많이 많이 연습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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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